여러분 저희가 시카고에서 팬미팅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 팬미팅, 시카고라는 제목으로 5월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데요. 언제, 어디서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네, 5월 8일 일요일 저녁 7시 워스만 피아노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희가 시카고는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. 많이 오셔서 바랏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네, 특히 미국에서 하는 첫 번째 팬미팅 것만큼 여러분이 많을 생각이에요. 벌써부터 너무너무 두근거리는데요. 곧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리어스팅 여러분들, See you soon! See you soon!